오빠 빨개먹고 자더라고 갑자기 이런다 갑자기 털이 그만큼 났던데? 이거 너꺼 내꺼 두개 시켰어 두개 탄수화물이잖아 어? 탄수화물이잖아 뭐가 탄수화물이야? 단백질 없어? 김이야 김 김 밥이잖아 김이라고 김이잖아 카메라에 보여줘봐 김이잖아 아니 몇꺼 갑자기 먹는다고 그래 쿠킹스 너꺼 이거 쿠킹스 내꺼 해달라고 이건? 아니 먹으라고 인마 야 나 엽떡 엽떡 너가 좋아하는 거 다 시켰다 여기에다가 당면 추가 이걸 다 먹을 수 있어? 당면 추가 여기에다가 나 분명히 말했어 안 먹는다고 당면 추가했고 너 니가 하여간 니가 좋아하는 거 다 시켰다 지금 이거 니 숟가락 젓가락 이거 니꺼야 이거 니 단무지 니 단무지 어 오빠는 안 먹어? 나도 먹어야지 같이 먹을라고 엽떡 아니 나 지금 다이어트라고 했잖아 그니까 다이어트인데 근데 먹으면서 해야 되잖아 다이어트도 맞지? 아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지 왜 안돼 인마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아이씨 야 다이어트 얼마나 좋은 음식인데 엽떡이 어? 야 나 갑자기 오빠 주보니까 졸렸다 자 좀 자는데? 어 자 저기 가서 자 나 이거 안 먹고 오빠 혼자 먹방 할래? 아 아니 먹방 같이 해야지 아니 그럼 닭가슴살이라도 내 오든가 닭가슴살이 없어 난 다이어트 안 하잖아 내가 먹어야 되잖아 내가 난 니트로 해야 할게 다이어트 아 저기서 잘래? 같이? 어 나 자고싶어 나 잠을 못 잤어 잠을 왜 못 잤어 어? 계속 가게 마감하느라고 아 그래 가게가 요즘에 아 근데 가게 잘되더만 그냥 꾸준하지 뭐 항상 어? 가게가 다 잘되지도 않고 안되지도 않고 아니 뭔 소리야 복도리상 잘 팔더만 동글동글하게 해서 먹어볼까? 거의 그렇게 먹지 아 까다롭네 그냥 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돼? 안돼 곱게 자라가지고 곱게 자랐으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서민 음식? 서민 음식? 이게 왜 서민 음식이니 뭔데?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그게 서민 음식이야 아 그게 서민 음식 아 진짜 대가리 나빠하지 내가 알기로는 이 엽떡을 어 빌게이츠도 먹는다고 나는 그런 거 뭔 소리 하고 있어 아 이걸 나 중 와 확실히 잘해 아니 밥을 두 개나 시켰어 왜 나 안먹는다니까 하나씩 먹어야 돼 하나씩 다이어트를 얘가 요즘에 조금 박시게 해가지고 박시게 안 하는데요? 아 박시게 안 해? 아 박시게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엽떡 시켰는데 아 박시게 안 해? 대충 하는 거야? 나 운동하고 있지 그러니까 운동하잖아 아 근데 자꾸 이런 유혹의 음식을 가져오면 내가 식단을 못 하잖아 근데 그게 있어 먹으면서 해야 돼 커피까지 딱 이렇게 아 아 아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어 다이어트하는 자몽이와 함께하는 엽떡 먹 먹방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이게 혀가 지금 내 혀가 아니야 자꾸 절어 왜 절어? 요즘 왜 이렇게 절어? 지금 나이가 먹어서 자꾸 혀가 꼬여 자 그럼 드시죠 나는 못 먹어 그냥 토크하면서 그냥 저는 못 먹어요 제 근황은 다이어트 중이고 이런 거 자꾸 오빠가 먹자고 해서 자꾸 먹으니까 내가 살이 찌지 오빠가 왜 이렇게 살이 안 쪄? 나 살 내 야 배떼지가 지금 살이 존나 쪄는데 오뎅 좋아해가지고 얘가 엽 오뎅을 시켰어요 아 신나와 어 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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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숟가락 내가 입에 안 물었다 어 자 드세요 저도 사실 엽기 이쪽은요 사실 오뎅 쪽입니다 나도 떡 안 좋아해 떡은 안 좋아합니다 떡은 안 좋아합니다 자 이거 드세요 어 이것도 드시고요 자 이거 추가 오빠걸 내가 어떻게 먹어 소세지 추가 이거 당면도 아 이거 당면이 없겠네 아 당면 좋아하는데 야 당면을 시켰는데 당면이 없겠네 닭은 가져왔거든 닭? 응 닭을 왜 먹는 거야 다이어트 해야지 나 5월 달에 일정 잡혀가지고 왜? 대회나가? 아니 아니 촬영 촬영 무슨 촬영? 화보 화보? 어 거의 요즘에 팬트리 다시 시작했던데요 어 그치 맞죠? 여러분들 팬트리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? 나 잘했어? 응 잘했어 팬트리 장훈이 팬트리 다시 시작했대요 도움 1도 안 돼요 진짜 아무리 한번 보여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 안 된대요 여러분들 팬들이 한 명만 해주세요 자 빨리 먹어 아 아니 밥은 먹고 삽시다 우리 여러분들 엽기 떡볶이 그냥 토크하면서 얘 팬들이 얘기 좀 하면서 응 장훈이 저기 어디야 장한독인가 건대인가 건대? 어 건대 곱돌이탕 얘기도 좀 하면서 와 와 아우 다이어팅 뭐야 와 와 진짜 좋다 안 매워? 아 내가 모르고 잘못 시켰다 이거 초고맛 시켜야 되는데 뭔데? 매운맛이야? 응 우와 매운데? 우와 다이어트는 나중에 해 앞에 두고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몇 개만 그냥 집어먹고 끝내야겠다 나는 그냥 여기 오빠가 준 거에 반만 그냥 아 결국 처먹었네 아 아 어떻게 그러면은 오빠 때문에 살찐다니까 내가 응 와 잘 먹네 미쳤다 맞지? 응 와 근데 좀 매운데? 와 와 꿀피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어 매워 와 야 야 초복맛 시켜야 되겠다 와 더 안 매운 맛 시켜야 되겠다 야 이거 왜 이렇게 맵냐 아 역시 해장은 떡볶이지 아 어제 너무 많이 맛있다 어제 술 먹었어? 어제 같이 맛있잖아 여기서 골든블루 깠잖아 뭐라고? 골든블루 깠잖아 어제 여기서 어디서? 저기 방에서 오빠 일어나자마자 으으 자몽아 엿떡 먹자 이러고 깨웠잖아 나 이거 어제 입고 온 거 그대로야 아 너 어제 여기서 잤어? 기억 안 나? 아 그럼 난 어디서 잤어? 아 오빠 취해서 잤구나 아 오빠 취해서 1차에서 1차 3차까지 하고 집에 취해서 불러와서 나를 응 아 내가 나면서 전화했어? 응 내가 보고싶대 어 기억 안 나? 아 내가? 응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? 그래서 왓지 새벽에 근처에 있으니까 아 이거 근처에 있었어 또? 어 돌기오빠 좀 보고 있었거든 아 그래? 어 아 이 동네를 자주 오시나봐요 그래도 오빠 굴러서 왔지 새벽 4시에 아 그래? 잠 어서 잤어 오빠 어디서 잤잖아 기억 안 나? 눈 떴을 때 나 있었잖아 눈 떴을 때? 아 있었나? 아 어제 술 많이 먹어가지고 가물가물하네 가물치마냥 근데 오빠 손이 너무 들어오던데 계속? 아 뭐가 들어 아이 손이 어딜 들어가 계속 들어오던데? 어디를 이불속으로? 아 이불속에 손이 들어가겠지 이불속에는 응 그래 이불속에는 들어가겠지 이불에 손을 원래 이렇게 넣고 자는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도 손을 넣던데? 아 아 아 어우 춥 나왔다 아우 거기에도 넣던데 오빠? 거기가 어디야? 가만히 있었지 나는 가마손마냥 그거 어떻게 했어? 응? 내 손이 어떻게 움직였어? 이렇게 슥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난 가만히 있었지 아 너 가만히 있었어? 응 반응 안했어? 그냥 오빠 반응을 보고 있었지 아 내 반응? 응 내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? 이렇게? 손이 움직이면서 거기도 커지던데? 아 눈이 커졌나? 거기가 어디야? 응? 거기가 어디야? 응? 응? 거기가 어디 얘기하는 거야? 어? 야 이상한 소리 그만해 어 사람들이 진지한 줄 알아 어? 아우 자몽이 한 번씩 이런 얘기할 때 당황스럽네 땀난다 야 진짜처럼 해야지 응? 그런 줄 알고 만드는 게 목표 아니야? 아 진짜처럼 해야 돼? 응 그럼 진짜처럼 할게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왜 만졌는데 너 반응을 안 해? 나? 응 나한테는 반응이 안 왔으니까 아 자극이 안 됐나? 응 아 내가 좀 스킬이 부족한가? 응 오빠가 조금 스킬이 부족하더라고 아 내가? 응 아 스킬이 많이 부족했나보다 나 어제 옷 안 입고 잤는데 스킬이 부족한데도 커지더라고 아 나만 좋아서? 어 아 그래? 혼자서 이렇게 잘 손이 오빠한테 들어갔다고 아 내가 나한테? 어 야 야 대단하다 어 근데 나 원래 매운 거 먹을 때 치즈 안 먹는데 맛있네? 너무 맛있는데? 오랜만에 먹었더니 응 내가 요즘에 배달음식을 아예 안 시켜먹어 그러게 응 왜냐면 배달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먹었더니 이 배달음식이 입에 물렸다고 해야 되나? 응 그래서 내가 요즘에 집에서 요리를 응 그냥 막 해먹어 배란을 튀겨먹던 뭐 그냥 간단하게 먹어 그게 훨씬 낫더라고 간장밥을 해먹던 아 의외다 진짜 응 아 근데 오빠가 볶은 김치랑 계속 생각나더라고 응 맛있지 내가 이빨이 좀 만들어줄까? 어 한번 만들어줄게 내가 좋아 이따 만들어줄까? 아니 싸갈래? 아니아니야 아 막상 싸가기는 듣나 싫어? 아니야 집에 갈 때 싸줘 나 오늘 여기서 일주일 묵기로 했잖아 아 그랬나? 집에 갈 때 싸줘 짐을 싸서 싸? 난 짐 없었어 여기 갔다 온 게 얼마나 많은데 아 그래? 응 갔다 온 게 많아? 응 자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올해의 계획은 뭐죠? 올해 계획이요? 네 올해 계획 새해 되고 어 다짐을 좀 했는데 너 혼자만 해 그래도 올해는 정말 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응 이런 거 일단 내 일 새로 시작한 청소 사업 업체 그렇지 청소 업체를 좀 더 키우고 어 지점을 좀 늘리고 싶고 어 얘도 자몽이도 여러분들 뭐 곱돌이탕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몇 개 해요 하나 하나 청소 업체도 하잖아 어 맞지? 청소 업체도 하고 그리고 또 어 5월까지 10kg 빼기 10kg 빼기 10kg 빼기? 응 지금 이제 80kg니까 뭐야 뭐야? 그거 오빠겠지 10kg를 빼면 70kg 어 70kg까지 빼고 또 아 무슨 80kg야 내가 그럼 그럼 78kg니까 68kg까지 뺄게요 오빠 근데 오빠 화면을 보면은 어 화면이 더 너무 좁아 보이지 않아? 실제로 아 이건 있어 어떤 사람이건 화면이 원래 더 부해 보이고 커고요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얼굴 작잖아 얼굴 작아 이따만 하다고 그러고 어 왜냐면 그게 있어 옛날에 너를 보면 살을 뺐을 때 정말 어깨도 조금 왜소한데 글래머 스타일 어 맞지? 근데 지금은 조금 옛날 때부터 후덕해진건 있어 그치 어 그건 있어 그렇지만 얼굴은 작아 얼굴은 작은데 이제 조금 몸이 후덕해지지 살이 좀 쪄가지고 사람들이 어 자몽이가 크구나 이 생각을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올해 계획이 5월까지 10kg 빼기 어 70kg까지 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니까 무슨 그거에 반을 나눠 35? 어 정신이 나갔고요 어 그래 아무튼 10kg 빼기 그리고 그리고 뭐 일 열심히 사업 잘하기 사업 잘하기 어 대회는? 올해 뭐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? 일단 빼보고 어 5월까지 10kg 빼고 나서 어 나는 빼고 끝나는게 아니라 여름 내래도 계속 할거야 어 또 그때 2차 목표를 또 정해서 어 몸이 조금 슬림해지면 욕심이 생기겠지? 생기겠지 그래서 하반기에는 생각을 하긴 해 어 하반기에는? 내가 갔을 때 너가 제일 어 엔터 느낌이 날 때는 너 옛날에 대회 나가고 내가 너 따라가서 어디 한강 유람선인가? 어 거기 가서 너 무슨 화보를 찍었나? 맞아 멕스큐 촬영 어 멕스큐 촬영을 했을 때 그때가 가장 너가 멋있어 보였어 내가 얼마전에 너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거야 맞아 어 그때가 멋있어 보였어 그러니까 그때까진 아니어도 나는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어 살 빼는 프로젝트를 한번 할래? 내가 혼자 할게 오빠 안 뺄 거잖아 도와주지도 않을 거잖아 아 잠깐만요 저 헬스장 등록을 이제 합니다 진짜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다이어트를 좀 할게 공약을 좀 해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 할게 빼겠다 이거 근데 있잖아 너가 너 채널에서 저는 지금 몇 킬로인데요 몇 킬로 까지 뺄거에요 이런 공약을 안 하면 빼기가 힘들어 내 채널에서 할게 그러니까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 너 채널에 내 채널 말고 너 채널에서 공약을 딱 해 응 그래갖고 언제까지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다이어트하는 영상도 좀 막 찍어서 올리고 응 알겠어 왜 이거 자전거 타는 거는 많이 올리는데 왜 유튜브에다 그런 것도 올리고 해야지 헬스 하는 거? 어 헬스 하는 것도 올리고 헬스 하는 거 사람들이 보니까 못 하겠어 혼자 찍어 놓고 그냥 아 뭐 좀 관종 같잖아 저 너 관종이냐 나 밖에서 관종 짓 안 해 아 그래? 어 관종인데 얘 관종이거든요 밖에서 안 해? 근데 의외야 의외야 나 밖에서 관종 짓 안 해 아 근데 이거는 사실 나도 밖에서는 그냥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돌아다녀 그리고 옷도 그렇고 어 옷도 뭐 촬영하거나 이럴 때 화보할 때 맞아 사진 촬영할 때나 그럴 때나 노출 있는 거 많이 찍지 밖에서는 오히려 완전 펑퍼짐한 거 수루티 있고 어 그리고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게 뭔가 불편해서 나는 땅 보고 걸어 이야 진짜로? 어 진짜 그래 나 알아보는 게 뭔가 아 그냥 가서 알아봤잖아 남자들이 그게 내 자존심의 문제 어 자존감의 문제인 거 같아 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뭐 서비스도 받고 했다며 살이 많이 쪄있을 때는 어 그냥 다 자존감이 나잖아 아 그렇게 되는데 근데 또 몸매가 좋아지냐? 그러면은 이렇게 당당히 보면서 걷기도 해 그리고 네가 더 몸매가 좋아지면 아마 노출도 할 거 같아 맞지? 몸매 좋았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 했어 안 하는 게 아니야 너 했어 옛날에 너 뭐 촬영 끝나고 어디 아 나 어디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술 마시러 가야 돼요 이러면 네가 이제 사무실에서 옷을 좀 갈아입고 가거나 뭐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 그러면 옷이 가벼웠어 가벼웠어? 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나는 골은 내진 않아 예? 골은 내진 않아 아 골이요? 골? 아 엉골? 어 똥구멍 엉골? 아 가슴골 그렇지 너는 조금 여기 막힌 거를 입었던 거 같아 난 쫄쫄이를 많이 입었지 쫄탱이 맞지 쫄탱이 어 쫄탱이를 많이 입었던 거 같아 맞아 막 골을 내놓고 어디를 가고 이러진 않아 그러니까 살이 많이 보이는 옷을 입지는 않는데 어 볼륨이 보이는 어 쉐입이 보이는 옷은 많이 입었지 맞아 쫄탱이 많이 입었던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어 맞네 맞네 그러니까 올해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2년 동안 쉬었으니까 거의 3년 쉬었지 잠깐만 와 그렇게 오래 22년 23년 2년 쉬었으니까 와 그렇게 오래 이제 3년 차에 나도 작년 말부터 계획을 해왔긴 했어 아 이제 2년 쉬었으니까 어 다시 내 본업 돌아가서 해야겠다 아 맞네 응 야 나도 왜 이렇게 살이 쪘는데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도 힘들지가 않냐면 응 그게 있어 너무 대회 때나 화보 때나 그 뭐지 표지하고 응 그때 나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한 게 내 인생이 처음이었거든 그렇지 그때 이후로 머리에 땜빵이 있다만한 게 막 여기저기서 났단 말이야 아 다이어트 그러니까 먹을 걸 잘 못 먹으니까 많이 참고 그렇다고 내가 평소에 막 시급이 많던 것도 아니었고 어 그냥 그거에 대한 그게 뭔가 다 나왔던 거 같아 막 참아왔던 게 막 보상을 먹는 걸로 받았나? 어 그런 식으로 내가 선택을 했던 건 그건 잘못된 선택이긴 한데 어 2년 동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면서 지냈거든 어 그러니까 또 다시 행복해지더라고 어 다시 머리털도 나고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했으면 됐다 나 대신에 약간 그런 거 같아 사실 옛날에 너 머리에 여기 동전만한 거 막 생기고 이랬을 때 그렇지 조금 마음이 아프긴 했어 진짜로 지금도 있는 거 있어 지금도? 어 지금도 있어 근데 보이진 않아 어 잘 가리고 있지 어 보이진 않아 아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도 어차피 나는 하면 금방 떼니까 음 아 얘가 어 심하게 타격이 없어 어 독해요 난 그때 이제 네가 독한 거를 처음 알았지 응 원래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해서 뭐 먹자 해도 안 먹고 뭐 이랬는데 그때는 정말로 대회 나는 그때 그 옆에서 난 지켜봤잖아 응 대회장도 가고 응 물 한 잔 안 먹고 존나 독하게 했던 거를 나는 이제 기억하지 근데 그땐 대회 준비한 사람은 다 그래 아 그런가? 다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와 중요하다 뭐 자몽아 살 빼라 뭐 이런 댓글도 많이 오빠 영상은 계속 올라올 때마다 보고 있거든 응 댓글이 있어 응 많이 보이는데 어 괜찮아 나 진짜 하나도 뭐 속상하거나 뭐 그런 게 없고 뭐 빼면 되니까 자리가 2년 동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찌었으니까 이런 몸이 또 잘 빠지거든 그렇지 2월 내가 지금 1월 말부터 슬슬 이제 그 뭐지? 버닝 이제 시작할 건데 어 2월 3월 4월 이렇게 3개월 동안 좀 해가지고 5월 중심까지 해서 준비해서 내가 일 잡힌 거 하는 게 목표야 다이어트 광고를 좀 달라 해 다이어트 광고? 어 있으면 난 좀 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뺄 거 어 그거 같이 하면서 빼면 좋지 다이어트 광고? 내가 진짜 최소는 10kg 최고는 20kg까지 뺄 거거든 오 다이어트 광고를 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다이어트 식품 광고 중인데 꼭 연락 주세요 아 이제 좀 연락 좀 주세요 예 다이어트 광고 찍으면 지금 딱 났거든요 오빠도 이제 살 뺀다며 나도 이제 빼야 돼 근데 나는 이제 내가 나는 먹으면서 내 몸을 위해서 빼는 거라서 응 나는 이제 그러니까 오빠는 막 막 뺄 필요 없이 막 뺄 필요는 없어 오빠 어 내 그 속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장기들 어 그것도 그렇고 내 지금 이제 난 얼굴에 이제 살이 많이 안 지는 재질이라 응 얼굴은 앉아도 몸땡이가 지금 응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응 봤어 봤나? 우리 집에서도 깠잖아 아아 그렇지 배떼지가 엄청나던데 배떼지가 장난 아니었고 어제도 봤잖아 어제 왜 봤어? 아 어제 우리 집에서 안 있었나? 어? 맞지 하하하하 걸렸죠? 걸렸죠? 네 아 오빠 빨개 먹고 자더라고 하하하하 갑자기 이런다 갑자기 어 털이 그만큼 났던데? 제모했다네 제모했어 어 털이 그만큼 났던데 이야 갑자기 이러네 어 그러니까 오빠도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돼 어 올해 목표는 서로 다이어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이게 너무 맛있는 걸 시켜놨는데 사실 많이 먹지 못했네요 요즘에 아까워 우리 집에서 이거 내일 먹는데 어 그니까 같이 숟가락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튼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또 계속 영상 찍어서 촬영해서 올릴게요 왜 이렇게 대충해 멘트를 그거 네가 마무리 좀 해주라 아니 왜 이렇게 멘트를 못해 이거는 네가 마무리 좀 해주라 이런 거 오빠 앞 처음이랑 마지막 멘트 너무 노잼이야 진짜 하하 유튜브를 너무 오래 해줬다 자 네가 마무리 좀 해줄래 어 요즘 엔지들은 그냥 막 끄는 거야 아 그래? 어 멘트 안 해 저 엔지니까 그냥 막 끊을게요 끝 갈 거면 가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케이 끝났어 여기서 편집을 하는 거야 어 좀 아들여가지고 진짜 앞으로는 어떻게 촬영을 할게요 내일도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인사드릴게요 충 충 충성 지루하다고 지루해 안녕 고맙습니다 끝